2. 2. 2. 2. 응? 윈스턴, 자리아, 겐지.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힘든다 나는. 힘든다 이래. 원숭이 점프했고요. 자리아 다운. 힘든다운. 오른쪽으로 루시우 들어와 있어요. 네, 루시우 잡으러 가자. 오케이. 어디서 도망치려고. 자리아 피 딱 1. 아, 원숭이님 안녕하세요. 자리아 피 1. 왠지 만사 빠졌고요. 자리아 주인 실드 빠졌고요. 왠지 반사 빠졌고요. 왠지 반사 빠졌고요. 왠지 반사 빠졌고요. 왠지 반사 빠졌고요. 왠지 짤. 괜찮아 괜찮아. 제네타 더 꺼렸고요. 아, 스테인드. 루시우 제네타. 제네타 초월. 제네타 초월. 예. 어, 뭐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윈스턴까지. 나이스. 좋아. 초월 온이다. 초월 온이다. 초월 온. 초월 부터 쏴주세요. 다음에. 저트 쓸게요. 윈스턴. 진짜 가리요? 진짜 가리요? 플로 윈스턴. 대 rekable? 자. ken지 반사 빠졌고요. 원숭이 점프할 것 같아. 왜. न的是치는 바지 approached. 타니 안anya와kay? 잘 rallied. 빠졌고요 아 진짜 덫 오지게 잘 종료네 원숭이 점프? 겐지 궁? 겐지 짤 개 있었다 오케이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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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저 원숭이 자식 아 근데 애들 덫 한번도 안 걸려 겐지 짤 나이스 자리 한 번 걸린 거 빼고 애들 안 걸려 다 부셔 도술 도술 의식하고 가닌다 라인아트 나왔어 라인아트 위도우메 꺼 겐지 빼고 위도우메 머리통 조심 동면 열어요 동면 열어요 동면 열고 대가리 따위니까 네가 재밌겠어 디바님이 위도우 좀 봐주세요 자리야 자기실도 빠졌고요 위도우 석양 위도우 다운 소울 빠짐 맥크리 맥크리하고 라인 맥크리 라인 둘이 네 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 비벼야 돼요 네 비빌 수 있어요 맥크리 라인 밖에 없어요 아 잡시다 저 2층으로 갈 거예요 네 자 비우고 있을게요 스페이스 나왔어 아 위도우 하이어가 뭐지 하이어 와 그 라인 피일이에요 라인 피일 정면에 위도우 에리안 니트 맥크리 다운 그냥 조여요 그냥 조여요 2층 넣어요 아 위도우 너무나 잘 쏘는 거 저기 더 트레이스 있구나 일단 2층으로 빨리 다 와봐요 2층 먹어요 이렇게 가요 트레인님 정면에 위도우 화물 쪽에 트레이스 그냥 빠짐 1층에 위도우 화물 위도우 화물 1층에 이게 피트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거 위도우 개피 위도우 다운 가자 가자 오케이 루시우도 다운 휠 트레이스 남은다 휠 트레이스 했어요 트레이스 다운 네 트레이스 다운 라인 토케요 라인 초져요 다리아부터 다리아 다리아 안 돼 다리아 피일 나이스 위도우 궁 위도우 궁 위도우 궁 위도우 궁 빼요 갔다 이따 지금 들어와요 위도우 와봐요 다리아 공이 맞네 라인 따는데 줄게요 네 정면에 위도우 와 더 진짜 잘 부수네 위도우 정면 안 빼네요 안 빼네요 끝까지 홈팅 비방 위도우 궁 나이스 나이스 하물에 잘해야라 기방 나이스 고고고 이속 해드릴게요 아리아 반피 아리아 반피 왼쪽에 소화가 안 쓰려서 아리아 반피 아니 안 보고있죠 알맹이 킬인데 무쉈 아 우쇼 어디에요 위도우 외도우 여기 방안에 있네요 뒷쪽 백크리아 내필 정맥 빼야돼 빼야돼 죽어필 빼죠? 뺄게요 정면 트레이크서 자리아 그만 썼죠? 네 네 안 썼죠 위도궁 마지막 자리아 궁 위도궁 자리아 궁 석양 정면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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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다가 맥크리 다운 뺄다가 오케이 상대 맥크리 없어요 아 오케이 위도도 다운 나이스 천천천천천 크레어 안 피 크레어 궁 빠짐 알았어 추가 시간 지다 궁췄어요 아 나이스 상대도 너프 아 디바 죽었고요 크리 트위 트레이서 트레이서다 아 위도 못 오죠? 위도 못 오죠?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아 아깝다 조금 더 일찍 막을 수 있었는데 잘했다 뭐야 안 죽네? 정수 0 대 1 공수 변형 공수 변형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의도가 생각보다 못해서 그런거같은 정면은 잘 따는데 위에 있는걸 못다네요 전반에 무슨 일 있었나? 저는 남는걸 하겠습니다 아 남는게 갑자기 땡기네요 먼저 픽하세요 탱크하나 딜러하나 아 딜러하나 아 제가 또 탱분들하고 협의해서 해도 되고 제가 또 딜러하나는 기가 막혀가지고 미니 어? 볼 수 있어? 통계 스피드 전력을 가 아 썸네일 그거 바꿔도 안 바뀌어요 수정한거 만들었는데 그게 변경을 해도 안 바뀌어서 일단 냅뒀어요 그니까 미리 보기 변경을 계속하는데도 적용이 안되가지고 이거네 유튜브 시스템 약간 바뀌었는데 그거 되면서 꼬인거 같아요 바꿔도 안 바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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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채워볼게요 괜히 시메틀하나 메이 조심 로도그 2층 칼골다트 너 이거 갈테니까 방울 좀 해주세요 일단 오른쪽 2층에 솔맥 솔맥 리퍼 리퍼 자리압 안피 우리 안해서도 됩니다 나이스 2층에 솔맥 나이스 천천히 솔더 개피 리퍼 망영화 빠졌구요 자리압 에피 다운 자리압 다운 자리압 다운 나이스 거점 안으로 디에리퍼 디에리퍼 다운 웨클리만 마무리해주세요 웨클리 반피 로도그 그래 빠졌구요 나이스 로도그 제가 볼프트하니까 웨클리 로도그 보는데 거점 거점에 루시우 로도그 필리 쿡쿡톱으로 가 나이스 2층에 2층에 맥둥 있어요 헐 다리압 부쳐 다리압 반피 솔더 정면에 나이스 솔더 거기있어요 리퍼 오케 솔더 다운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망영화 빠졌구요 오케 나이스 에이스 모 knowledge 로도그 그래 빠졌구요 로도그 오른쪽 오른쪽 우FFFF 일단은 맥끄리 2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로드 오브 뒤쪽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2층x2 2층? 로드 오브 2층 아이고, 빠졌어요 2층 이거 그냥 죽죠? 고맙겨 고맙겨! 아, 나 빠졌는데 아이고, 괜찮다 아, 천천히... 그냥 빠져요 그냥 던지, 빠진다니 하나만... 아, 이거 큰일 났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저희 시간 많아요. 예에? 겁나 많아요, 우리. 천천히 가봅시다. 2층 바로 정면에 로드 오브 그랩 아이고, 나이스 안 죽었다. 살았어? 네, 나이스. 브리핑이 잘 하시는데? 나이스, 나이스. 자리아 자기 방벽 빠졌고요. 자리아 반피. 어이, 뭐 돼? 정면에 솔져. 2층에 맥크리. 그게 부족해요. 화물에 루슈 솔져. 나이스, 이거 센터에 화물 갑시다. 저 궁 죽어있어요. 아이고! 화물 와주세요, 화물로. 응? 화물이 중요해요, 지금. 화물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비트 못 썼고요. 저거, 맥크리 위에, 맥크리 위에. 어디 어디... 맥크리 위에. 2층. 장면 2층. 솔져 살아있어요, 상대 솔져. 네. 다운. 맥크리 피 없어요. 맥크리... 어, 어. 3층. 정면에 로드 오브. 맥크리 쩔. 도와줘. 네. 거의 끝났다니. 자리아 개피 다운. 아이고. 이거 리퍼만 잡으면 돼요. 승승해봐요. 리퍼 빠르게 자르고. 리퍼 다운. 리퍼 다운. 아무도 없어. 아, 뒤에 루시우. 뒤에 루시우 님들. 루시우 다운. 맥크리 다운. 오케이, 나이스. 수고해요. 권승하세요. 예, 권승하세요. 스탑. 하하. 아, 두 판만 이기자. 아니, 세 판. 아, 스탑. 좋아. 응.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 때리기 좋게. 행사 위로. 안 걷어. 더 반드시 마치 하tha near m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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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발. 아까는. 정확하게. 초단이 진짜 한번 볼atherap. 눈을 훌륭tem. 아직도 패스. 0 0 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